엠 웨이브 미팅 그리트 같은 이팅 님께서 스텔라에서 미니와 유리 둘 중에 누가 키가 더 작은지 궁금해요 팬들 사이에서도 풀지 못한 최대의 난제로 유명해요 미팅 그리트에서 풀어주세요 키키키 아 이거 잠시만요 저희는 고통화팀인데요 여기서도 나름 자존심이 또 있죠 한번 재볼까요? 힐을 벗어주세요 힐을 지금 벗을까요? 네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또 똑같은데요? 그래도 벗어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꼼수를 해서 이 키가 똑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팬분들이 자꾸 도래라고 자꾸 저를 보라고 칭하시는데 이거는 자 누구의 키가 더 클지 과연 자 오르시면 안되고요 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아 솔직히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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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숨 쉬세요 아 약간 기울고 있어요 아니요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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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양이 아 근데 비슷한거 같아요 아 그렇지 이거는 비슷한거 같아요 아 이거는 166.1이냐 166이냐 차이인거 같아요 비슷한거 같아요 비슷한거 같아요 비슷한거 같아요 비슷한거 같아요 고구마 화이팅 고구마 화이팅 아 그렇죠 너무 행복했었어요 에이 예 너무 queue